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는 지금 굉장히 또 시세도 잘 나와주고 있는 편이에요. 오늘은 거의 1% 좀 안되게 0.97% 정도 때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뭐 카카오가 사실 뭐 어제 카카오와 오늘의 카카오와 움직임이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카카오의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변함이 있거나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변동을 보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런 대기업 그리고 또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우량기업 큰 회사들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돈이 일하게 해놓으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저는 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회원님들 기준입니다만 이런 기업들에는 그냥 넣어놓고 내비 두는 거예요. 정말 알아서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제 돈 가지고 끌고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대로 좀 주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들 사업 파트별로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중간중간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영상은 뭐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히려 카카오의 시세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지금 약간 시선이 이제 대형주들보다도 약간 중소형주들 쪽으로 몰리기는 몰리는데 그 몰리는 게 약간은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적인 부분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그래서 한쪽 테마와 제가 지금 크게 보고 있는 테마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쪽 테마는 굉장히 막 엄청난 고공행진 진짜 숨어져 있던 관련주까지 싹 다 끌어가지고 계속 급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 테마는 계속 이야깃거리는 노출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격적일 수는 있지만 한번 건드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카카오 1봉 차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는 열심히 자기 갈 길 가고 있어요. 오늘은 노무라에서 조금 뭐 들어오기도 했네요. 최근에 외국계 창구의 수급도 나쁘진 않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수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기관금투 쪽에서는 좀 차익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 오늘 뭐 기관 쪽에서는 좀 대형주들을 차익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죠. 자 일단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뭐 매번 너무 길어지니까 서로 또 막 지루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최근에 최근 강세 테마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쿠팡 관련 주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 쪽으로는 사실상 쿠팡보다는 지금 상승시세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쿠팡 관련 주들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갔어요. 오늘은 뭐 다날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직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방이라든지 KTH, KCTC, 대형포장 이런 종목들이 좀 다 같이 많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파생돼서 볼 수 있는 게 오늘 다날이 갔기 때문에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 같이 함께 좀 봐도 좋을 어떤 기술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날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국내 첫 상용화를 한다라는 어떤 내용 때문에도 오늘 상한가에 힘을 좀 보태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리고 또 뭐 애플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블랙록에서도 뭐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거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사실 페이팔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비트코인 관련 주가 있는데 페이팔은 뭐 전일 한 2%대 밖에 오르지는 않긴 했지만 최근에도 강한 시세를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클라우드 업체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라이엇 블루체인 그 다음에 페이팔 엔비디아가 그래서 같이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 미국 증시 혼조를 보인 가운데 비트코인은 역시나 또 최고가 5,474만원 정도로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한 오전 11시 정도? 뭐 업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에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가는 거는 물론 이슈가 있을 수는 있죠. 뭔가 혹시 모를 우려감이라든지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단할은 가잖아요. 단할은 상하가 관계에 코인 쪽으로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이제 국내 최초 비트코인 결제 도입 소식으로 갔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실제로 뭔가 거래를 하고 또 차량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진짜 가상화폐 정말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쵸? 근데 카카오 쪽에서는 아직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카카오도 우리 이런 결제 플랫폼으로는 카카오 페이가 있긴 있죠. 또 카카오 뭐 뱅크도 금융주도 갖고 있긴 하지만 근데 비트코인 쪽으로는 아직 뭐 큰 윤곽이 드러날 만큼의 뭔가는 아직 없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둘째치고 우리는 뭐 기존의 사업 파트만으로도 카카오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고 고성장 중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들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시장의 상황에 맞게 추가적으로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무언가를 한번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추가적으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VAP 회원님들은 오늘 우리 기술 투자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좀 시세가 안 나온다 싶으면 뭐 짧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짧게 손절을 뭐 병행하더라도 한번 이 정도면은 공격적일 수는 있지만 이거 한번 찔러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추천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계속 지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 그쵸? 그 다음에 앞전에 동방 영상에서는 케이지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말씀을 드렸었고 HLV 영상에서도 우리 기술 투자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그래서 다른 것들 많이 있죠. 코인 관련 주들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지 비덴트라든지 뭐 여러가지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뭐 밸류도 어느정도 평가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정한 시가총액이라든지 재무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면 우리 기술 투자도 좀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보다 지금 이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돈이 대형주에서 카카오도 포함이죠. 대형주에서 이런 테마 쪽으로 테마 쪽 중소형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쏠림 현상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아예 비트코인을 대놓고 매수를 하려고 뛰어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투자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지 비트코인은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또 상한가 하한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박이 날 수 있지만 반대로 쪽박이 날 수도 있죠. 그럼 비트코인에 참여자가 많다보면은 과거에도 처음에 비트코인이 진짜 뭐 한 100만원에서 2천만원 올라가고 했을 때도 정말 대박났다고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 그때 막 뛰어드신 분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뭐 다시 한 번 또 막 얼마죠? 100 얼마까지 빠졌다.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5천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뭐 좋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좋은 시세가 나와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그럼 거기서 어떤 잃은 자금들을 아 나 현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럼 뭐 이거 메꿔야 돼. 그럼 그동안에 주식으로 수입받던 거에서 좀 이렇게 옮겨가거나 이런 현상이 좀 보여질 수 있는 거죠. 마치 미국의 게임스탑처럼. 그렇죠? 공매도 세력들이 결국에 당해서 신흥국 증시의 주식을 좀 빼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었기 때문에 아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래도 가장 이 투자 자산 중에서는 제일 위험한 고위험군 투자 자산인 건데 참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다는 거에 자꾸 쫓아 들어가기보다도 뭐 코인을 직접적으로 배팅을 하시든 뭐 쿠팡 갈려준대로 이렇게 뛰어드시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카카오와 같은 우량 종목들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를 하신다라는 입장이면은 이런 우량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성장성이 가파르고 고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고가 놀이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계속 실전 개선도가 있는 이런 기업들을 일단은 깔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다른 쪽 위험 자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좀 깔고 들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좀 잘 보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회표님들도 60%대 수익도 있으시고 이렇게 잘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보유를 좀 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들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설 이벤트 앵콜 이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저도 뉴스를 봤어요. 이쪽 업종을 저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뉴스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뉴스를 보다가 이 막 피싱 관련된 거 뭐 카톡 리딩방에 대해서 막 많은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서비스가 다 똑같이 그런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정말 성실하게 하는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불건전하게 하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공되고 있는 이 시세 이 가격 외에는 절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기관을 선택해서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오셔서 여러 가지 교육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뭔가 뭐 이걸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원래 이게 값이 얼마였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셔서 진짜 쇼핑하듯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관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정도의 최소의 비용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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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